한국에도 중국 비밀경찰서가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서울, 경기, 인천, 과연 어디에 있을지 궁금합니다. 중국이 해외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비밀경찰서를 설치해두고 있다는 민간단체의 폭로가 나온 가운데 국내에도 이같은 중국비밀경찰서가 존재하는지 당국이 실태파악에 나선 것으로 20일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군경찰의 방첩조직과 더불어 외교부 등 관련 부적지관을 동원해 이같은 실태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 중국이 국내의 경찰서와 같은 치안 등의 기능을 갖춘 기관을 비밀리에 설치해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주권침해 등 양국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해외 비밀경찰서는 반체제 인사 탄압 및 자국 송환 등 인권침해성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죠. 앞서 스페인의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던스는 지난 9월 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유럽 등을 중심으로 해외 21개국에 54개의 비밀경찰서를 설치해두고 있다고 폭로했으며 또 지난달에는 한국 등 48곳에서도 이런 시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세이프가드 디펜던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비밀경찰서는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10은 한국의 112 같은 경찰 신고 전화번호입니다. 이 시설들은 주재국 위치에 따라 저장성 칭텐공항국, 저장성 원조공항국, 장수성 난퉁공항국, 푸젠성 푸조공항국 등 4개 공항국에서 권역을 나눠 관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고서는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중국 비밀경찰서가 위치한 도시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했지만 해당 보고서에 한국 항목에는 비밀경찰서의 지역이나 도시명이 공란으로 남아있는데요. 세이프가드 디펜던스 측도 정확한 위치는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한국의 중국 비밀경찰서에 대해서는 난퉁공항국이 관리한다는 의미의 표시가 붙어있으며 난퉁은 서해에 맞닿아 있는 중국 동남부 지역입니다. 이에 정부도 중국 비밀경찰서의 존재의 유무와 구체적인 위치 등에 대해 이번에 확인 작업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되며 또 중국 비밀경찰서가 주로 해외의 중국인 밀집지역에 주로 설치해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중국인이 밀집한 서울이나 인천, 경기지역에 존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거론됩니다. 세이프가드 디펜던스는 미국에서도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 중국 비밀경찰서가 있다고 지목했으며 일본에서는 도쿄를 꼽았습니다. 최신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비밀경찰서가 가장 많은 곳으로 지목된 국가는 이탈리아에 있으며 로마, 밀라노, 피렌체, 베니스 등 주요 도시에 총 11개의 중국 비밀경찰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실태조사와 대응이 나섰는데요. 네덜란드 정부는 이달 1일 중국 비밀경찰서 두 곳에 대해 즉시 폐쇄 명령을 내렸으며 독일, 캐나다 등은 자국 내 해당 시설에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세이프가드 디펜던스의 주장에 관해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 자국민의 운전면허 갱신, 현지 주택 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며 국제법을 준수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